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역사상 하나님이 더 써신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빛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바울이 말년에 죽는 모습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역사서 신약 성경의 28장 31절을 기록하고 사도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사도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바울에게 위대한 사도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이태 동안은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신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바울이 대단한 게 없어요. 사도바울은 남들 다 가는 장계를 안 간 거예요. 결혼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장가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이 설교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고린도우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 스피치가 신통치 않았어요. 설교가 신통치 않아서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서 졸다 자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신통치, 편지는 글은 잘 썼지만 말이 졸한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육체의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지병을 달고 다니고 간질이 있었다. 안질 정세가 있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인데 어쨌든 사도바울은 몸이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사도행정 15장에 보면 최초의 성교사 바나바 착하고 충성땡 권위하는 자 바나바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단임 목사님하고 대팡 싸우고 피차 갈라선이라.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지니라. 어디 가서 원만하게 전도를 못해요. 세일이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이에요. 여기도 감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가정적으로, 성격상으로, 설교학적으로, 체질적으로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낙은인 된 자의 하나님, 소자, 빈자, 약자, 병자의 하나님이시지 이쁜이를 들어서거나 똑순이를 들어서거나 슈퍼맨을 들어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고 찌질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힘이 센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팔뚝을 믿어라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작은 자, 과와 가부되고 낙은인 자를 들어서셔셔요. 사도바울은 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약할 때 강한 은혜의 손길로 들어서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긴 역사를 볼 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저 순적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온실 안에 하초처럼 자라면 애가 씰 데가 없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볶다 가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삼대쪽은 썩어버린다니까요. 약간 똥줄이 당기고 약간 사르르판을 걸어가듯이 위기가, 고통이, 환란이, 풍파가 많아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줌마가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삭풍을 맞고 난 뒤에 그때 그 나무가 단단한, 벼락 맞은 나무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원만하게 그의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맨날 두드리맞고 맨날 감옥같이고 맨날 쫓겨다니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선을 넘어서 계속 쫓겨다니고 피난다니고 감옥같이고 그런 세월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지. 박수갈채 받고 표창장 받고 후원금 받아가면서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왔습니까? 네,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걸어서 로마까지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쯤 가서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 내일 저녁에 할 설교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박수 받고 표창장 받은 적이 없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그 길로 가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 길로 가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배에 실려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데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6절을 봅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이 따로 있게 하라 하였더라. 바울이 로마에 갈 때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성교하러 간 거 아니에요. 붙잡혀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이 된 거예요. 배에 실려가지고 호송이 된 게 로마로 가서도 로마에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이 지키고 있는 연금,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꼬박 감옥에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의 일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를 잘 아는데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요셉이가 쉽게 무슨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입학하고부터 누명을 덮어쓰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꼴을 다 겪고 난 뒤에 요셉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리다시비, 일찍이 조직의 썬맛을 보고 리다시비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형편이, 환경이, 배경이, 스펙이 좋은 거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불 타고 집구석은 풍비박 사이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셨는지 알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10대에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고기에서 끌려갔다니까요. 몰라요. 바벨론 포로수용소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요. 거기서도 대우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성경을 보면 요셉이가, 다니엘이가, 바울이가 순적하게 형통하게 인생길을 걸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원만하게 순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여 시험은 감당하게 해 줍시고 환란은 벗어나게 해 주세요. 요렇게는 기도해야지 시험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스토레이터로 시험이 온다니까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하면 시험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쓰임받은 선배들을 볼 때 원만하게 순적하게 형통하게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더만 바울이 여기 로마의 투어리스트같이 관광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수십 년을 다니다가 이번에 깨달은 게 미국의 원조가 퓨리탄 청교들이 유학을 하러 박사기 받으러 간 게 아니더만 장사하러 돈 벌러 간 게 아니더만 뭐 하러 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우 배를 타고 멀미해가면서 간 것들이 아메리카 합주국의 원조더만 저는 이번에 그 생활을 했거든요. 이번에 미국 가서 이것들이 돈 벌러 온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 공부하러 유학하러 온 것들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실컷 예배 드리고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게 목적이야 얘들아. 우리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도 제목으로 주로 하는데 성경을 보아하니 순적하고 형통한 게 복이 아니구나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고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썩어버린다니까요.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고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사도바울의 일생을 볼 때에 사도바울이 요만하게 순적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말로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무슨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어요. 여우 같은 거시기가 있어요. 꼬불촌은 아파트가 있어요. 연금 들어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절도 처자식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혼자 질질 끌려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군인이 보초를 서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감옥에서 2년을 잇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상수리나무가 통째로 썰어뜨리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남은 뿔 한 가지 그루터기에서부터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닥에다가 신장로를 뚫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초라하게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죽어버렸는데 순교를 했는데 이러면 대로마 제국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극도로 부패를 해서 이러면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온갖 음란과 퇴폐하게 해가지고 기록에 하면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도 동성애를 하고 개판이야 그것들은 로마가 썩어 들어갈 때 로마의 천년의 문화유산이 부패의 길을 걸어갈 때 기족들이, 왕족들이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있고 엉망진창인 로마 말기에 보니까 요상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은 보니까 주로 전쟁 때 포로로 잡아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지하 감옥의 카타콤에 같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예요? 쿠리찬돌. 그것들은 빠듯한 거예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지조가 있고 가장 마인드가 깜다구가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포로로 끌고 왔던 것들을 가정교사를 삼고 그것들을 며느리를 삼고 그런 로마의 기족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로마가 그렇게 썩어갈 때 AD 313년에 이렇게 초라하게 끝장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화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려고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라하게 죽어버렸지만 이렇게 사도 행전 말로가 비참하게 끝장난 것 같지만 용두 사명으로 끝장난 것 같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싹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죠. 연말에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사이에게 열매가 건대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약사는 초라한 사도 바울의 말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 개를 뒤집어놨다니까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가택연금 상태로 군인 아저씨가 지키고 있으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서 지금 한 2년을 감옥에 있다가 여기서 순교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면 악이 바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 맺힌 사연이 있는 사람은 한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 좋은 게 보복 정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성경 가르치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우리나라는 원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앞에 대통령 한 것들은 반드시 어디로 보내요? 감옥을 보낸다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악순환이에요. 앞에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바보를 만들고, 박근혜 미친년을 만들고, 앞에 있는 대통령을 다 사기꾼을 만들어서 범죄자를 만들어서 감옥에 무조건 쳐놨습니다. 제가 예언하노니, 다음에도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니까요. 보복을 위하니요, 보복을. 성경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놨는데, 너무 그냥 죽이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이게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멀지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았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웰컴. 이게 보통 스타일이 아니요. 이러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적적이라니까요. 2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자유도 없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러면 사람이 악이 딱 받쳐버린다니까요. 내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주록하기만 해봐라. 사람이 이렇게 한임에 치기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새틀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혀 마음의 그립김이, 원한이, 억울하고 분노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 까칠 충만한 게 없다니까요. 웰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환영하고 영접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부들부들하게 옥토와 같이 되었으면 이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31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정치인 나부랭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정권은 바뀌고 제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애국 제국이 파라오, 애국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접하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이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부는, 정권은, 정치는, 세상의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 나부랭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정치는 대통령이 100명밖에 보세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재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치인 나부랭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거예요. 제국은 무너지고, 정권은 바뀌고, 역사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니까요. 세상에 쓰잘데없는 정치 노름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자고 우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노무현 대통령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서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이 떨어져서 불쌍하다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노무현 알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자유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저희 교회의 집사예요. 내년 4월에 맞붙을 민주당, 민주당 위원장이 우리 교회의 집사예요. 우리 교회는 민주당이든 자유당이든 촛불부대든 태국이든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항상 두 팀이 같이 싸워요. 정치의 나부랭이 얘기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파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자파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아무 상관없다고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치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독이 올라가지고 자기 오는 사람한테 늑두리를 하고 개욕을 해대더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웰컴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이하곤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만 바라봐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의 주제가 뭡니까? 왜 불이한 놈들은 형통하고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세상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착한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나쁜 놈들은 잘 될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퀘스천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그리고 하박국에 보면 없을지라도 여섯 번 나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한 여섯 번한테 없어도 날라가고 빵구나고 부도나고 쪽박을 차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 할 때 벌써 수십 년 세월 전이죠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축과를 부르는데 그것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걸 부르니까 내가 저것들이 성곡을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중요하고 신랑 신부한테 포크를 맞춰서 신랑이 좋고 신부가 좋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다른 건 다 헛방이다 너가 노래를 좀 거시게 하다니 제가 성곡을 한 제자들 보고 너가 좀 너무 홀리하게 그런 축과를 그딴 식으로 불렀어도 되겠냐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거룩하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결혼식에 그런 노래 부르면 좀 부담되지 결혼식에는 신랑이 예쁘고 신랑이 예쁘고 이런 노래를 좀 불러야 되잖아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금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찬송이 진국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살아본 게 그게 진짜 백이더라고 세상 다 헛되고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집도 절대 없는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나라를 좀 파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서러움에 북받쳐서 지질하게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 인연이나 지질이 같이 있는 주제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는 주제에 뭘 담대하고 거침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무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애티투드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하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이다 목사라고 기도가 잘 되고 장로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선파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부러지질 때 그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기도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기도가 직방으로 응답되고 잡사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이 스타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초라한 노사도가 초라하게 죽어가는 이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 주제에 집도 절대 없는 사나이가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오냐 어디에서 이런 카리스마가 나오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성도의 독특한 캐릭터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다고 봐요 따라합시다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벽이설같이 사슴의 발같이 저는 그 한 다섯 가지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애티튜드의 어떤 거 싸가지, 쏘가지, 스타일의 특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의 특징은 전부 다 가치예요 가치 새벽이설은 아닌데 새벽이설은 같이 불이 붙은 건 아닌데 은사를 불이 붙은 듯이 부릴듯 샘이 쏘는 건 아닌데 기쁨이가 샘이 솟아나듯이 퐁퐁 기쁨이가 샘솟듯이 독수리는 아닌데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이게 다 성도들의 삶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기쁨이가 샘솟듯한 거예요 여러분, 사토파오리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빌리포스의 키워드가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해라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라니까요 얼굴이 우거지상 같이 해가지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험하게 같이 해가지고 쌍심질을 눈에 길어가지고 핏대를 돋궈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스마일 웃는 사람이 좋아하고 성질내는 사람이 좋아요 어디 가든지 성도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질하고 얼굴이 포가나야 돼요 마트에 가도 아줌마는 교회 다닌가 이래야지 아우 저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아우 저거 지옥에서 출장원 마귀할머니같이 생겨먹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얼굴이 원래 얼, 스피릿, 어리, 꼴, 꼬라질 이런 걸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마흔 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체감하는 거예요 성도의 얼굴은 기쁨이가 샘솟듯해야 된다니까요 과목에 갇혀있는 주제예요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간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크다는 것은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뻥을 치고 도무지 기가 안 좋는 거예요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담대하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끊임없이, 중단없이, 포기없이 확 들이대는다니까요 기쁨이가 샘솟듯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외친 핵심 용어는 나와 같이 기쁘해라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샘물이 이러면 저희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받은 말씀 이사의 58장 11절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줍시고 물이,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중단이 없는, 막힘이 없는, 거침이 없는 졸졸졸 흘러가는 샘물 같은 복을 줍소서 샘물 가족 장학 성계를 만들어가지고 딸여섯 논 주제에 딸들 키우면서 딸들이 직장 하실 때 5천 원씩 내라 이래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 성계를 만들어가지고 손자들이 대학 들어가면 샘물 가족 장학금이 500만 원씩 나왔어요 저희가 여섯째 막내 딸이고 저희 아들 딸이 다 대학원 나왔으니까 이런 등록금이 500만 원 옛날에 500만 원이면 지방에 아파트 한 채 삽니다 지방에서 서울은 안 되지만 그거 돈 가지고 할메강, GBT, 성경병력 성계하고 북한 성계하고 세 개 성교를 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요? 샘물의 특징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산소 옹달샘에 따랐다 윗물은 더러워도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요? 우상 만들어 팔아먹는 데라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장노님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우상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구석에서 75세 영감태기 때 가로느께 시작한 윗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하다 윗물은 상관없이 네가 우물이 되고 샘물이 되고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면 옹달샘은 퐁퐁퐁 솟아나니까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물길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샘물의 기능이에요 샘물은 저는 저희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닌어요 지금 부산 가서 김은훈 목사 물으면 간첩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이 만 명이 넘으니까 이게 한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쫓겨나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고 벌써 그 사이에 물길을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역사가 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혼자 질질 끌려갔지만 대 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300년 만에 그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은 두남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장애물 어떤 방애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간다니까요 기쁨이가 샘솟다 샘이라는 건 풍풍풍 솟아나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줘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하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대급박이 모자라서 기억이 안 날 따름이야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세요 아무리 성인 도덕군자 저저저 저러는 법 없이도 살아갈 도덕군자 유리알처럼 맑은 분이다 개뿔 추적 60분 해보면 뭔가 허격사가 있다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어릴 때 전방에서 과자를 하나 세벼 먹었다거나 어릴 때 문방구 가서 분필을 하나 지우개를 하나 훔쳐왔다가는 뭔가 있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건 기억이 안 날 따름이라니까 그리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건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런 며느리를 구할 때 사회를 구할 때 착한 남자가 좋아요 나쁜 남자가 좋을까요 대부분 착한 남자는 돈이 안 된다는 사실 쟤는 성질은 좋다 이 말은 다른 건 순 덩신 같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러면 어디 가서 저 집사님은 성질은 무더운하다 그 말은 손 덩신 쪼다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보니까 성질 좋다 이 말은 무능한 사람의 특징이야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돈이 안 된다니까요 나쁜 놈들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의 사자한테 다리 몽대기가 분질러져가지고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나쁜 놈이 좋아 그런데 어떤 놈들은 끝까지 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할 때는 일단 착한 놈을 구해야 돼 그것이 문제로다 착한 놈은 돈이 안 된다는 사실 기쁨이가 샘솟듯 한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구원의 절고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패배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래 된다니까 사람이 아우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우 나는 성질이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랬을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실수를 하고 나면 억장이 무너져 내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겸손한 채 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원래 너는 못하는 줄 하나님 알고 있어 주여 나는 백해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소르다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죽어서 네가 세계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똥꼬치 벌겋게 부리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필사 적생, 필생 적사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 시퍼렇게 튕기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를 따라가는 게 주의 길인데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다른 인간이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기쁨이가 샘솟듯 기뻐, 바빠, 예뻬, 쓰리퍼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뻄의 소유자, 기뻄을 빼앗기만 해요 이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밝고 긍정, 낭만, 진치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우울하고 위축이 되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찌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기뻄이가 샘솟듯해 샘솟듯해 윗물은 더러워도 환경, 배경, 분위기 족가는 따라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그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요셉이가 다 감옥소에서 올라간 것들 이런 구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굴까요? 에스더 몰라요? 완전 예뻤잖아요 에스더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고아요 고아 이런 고아로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포관하지죠 아무래도 좀 빈티가 나지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게 전혀 자유로운 새털처럼 자유롭고 기뻄이가 샘솟듯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상관없다니까요 가슴속에 기뻄이가 봉실봉실 솟아나니까 얼굴이 볼똘그리 향기 화색이 돌아가지고 울산에 가면 울산 소망정형외과 원장님이 이선일 장로님이세요 딸내미가 2011년도 미스코리아 진이 된 이성혜 양이에요 미스코리아 알아요? 여러분들은 미스코리아 그딴 건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미스코리아 진이 이성혜인데 아버지 장로님이 엄마 건사님이 어떻게 딸내미를 미스코리아 진으로 키웠는가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선일 장로님이 항상 딸내미한테 강조한 게 세 가지 따라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고맙게 생각해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뻐 바빠 예뻐하다 보니까 마음이 알통이 발달이 돼서 얼굴에 볼또구리 향기 화색이 들어와서 미스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서리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내가 이놈하고 사귄다고 결혼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카나다를 갔다 왔는데 카나다 알아요? 1등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 카나다 이래 나가요 캐나다 제가 집회를 가서 들은 얘기 중에 은행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1등 국가라는 캐나다에서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 하면 17분은 사표를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17분을 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떠돌아 댕겨야 지자리가 찾아진대 여러분 직장에서 17분 쫓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라니 한 세 번쯤 안 돼도 인생 심화해 버린다니까요 17분을 직장에서 사표를 내야 평생 자기 자리를 비로소 찾는데 제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평생 직장이 더물어 지금은 내일 일을 도무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 문제만 별별 저희 교회에 찬양팀이 한 30개가 됩니다 찬양 대움만 천명인데 오늘 수요일 저녁에 찬양팀을 인도하는 게 말 하나 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안수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쓰러져서 심근경색에 와서 병원에 실려가서 심장에 스탠스를 박았대 심장 알아요? 심장 멎으면 죽어요 그 집사님이 55세예요 55세 55세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부산대학병원에 실려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부인 권사가 울고불고 한데 심각하진 않고 심장에 스탠스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심장 멈추면 죽는다니까 사람이 내가 마음에 은근히 충격이 되는 게 이제 55세예요 이제 한참 어려워 55세 한참대요 아직 딸내미 시집도 안 보냈다니까 딸내미가 또 마카롱 알아요? 마카롱고 조그마한 마카롱 큰 병원에 직원으로 있다가 사표내고 마카롱 샵을 하나 했는데 돈 엄청 잘 벌어 마카롱 알아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좋아하나 그래서 마카롱 샵의 사장님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딸내미 샵에도 가고 한데 딸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심장이 멎어서 오늘 새벽에 부산대학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오후에 회복이 돼 가지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천만 다행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루치기 하루치기 오늘 하루 은혜 받고 집에가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두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천년만년 내일 일을 사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행복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현실적인 게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봐요 내일 일을 사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기뻐하고 오늘 하루 은혜 받으면 장땡이지요 내일은 내일도 하나님 이런 걸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하라는 것은 막값밭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가대하라면 성가대하고 구역장하라면 구역장하고 북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고 닥친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다는 사실 닥친 대로 한다는 건 그런 걸 말하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만드실 때 무슨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리더십이 생긴 게 아니에요 덜판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빈들에서 80 영감태계가 될 때까지 싹을 때로 싸가가지고 빈들에서 희망은 절망이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돼가지고 완전히 80 영감태계가 될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 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침없이 쓰인 바는 왜? 혈기가 충만할 때 내 시 애굽에 돌아가기만 해봐라 그 새끼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 주의 일을 못해요 혈기가 다 사라지고 애굽의 공주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80 영감태계가 될 때 그때 모세야 때가 왔도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20세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쓰인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그러하다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여 하나님의 손에서 덜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막장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독특한 코스를 통해서 성형수술을 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대로 감당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니까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시험을 감당하면 된다 이 말이야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죠 무슨 일을 닥쳐도 이거는 하나님이 결제한 거예요 결제 결제 안 한 건 나한테 안 와 시험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항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닥친 대로 살아 두 번째가 뭐예요? 절극 계란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게 병아리 놈이 깬는 게 후라이 억지로 기도원에 가자고 억지로 끄다는 보랫자루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세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건강의 비결은 먹고 싶은 거 먹어 제가 얼마 전에 환갑이 지났는데 제 환갑 잔치상의 메뉴가 뭔지 아세요? 라면 두 번 다리 삶아 먹고 콜라 실컷 마시고 평소에 집사람이 먹지 말라고 지랄한 게 있어요 라면 먹지 마라 콜라 먹지 마라 집사람이 지랄한 게 그날은 자유 제가 환갑날 저녁에 라면 실컷 먹고 저는 빵도 이렇게 야채나 이런 건 싫어하고 도났어 있잖아 도났어 기름이 바짝 튀긴 거 이런 거만 좋아해요 주로 먹으니까 그거를 집사람이 맨날 먹지 말고 지랄하다 생일 환갑날에는 마음대로 먹는 날 그 기쁨을 아시나요? 뭔 말을 하고 싶어가면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에요 의사 간호사를 10년을 가르친 사람인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개똥 철학은 뭐냐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많이 잡숨한데 제가 대수술을 몇 판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변을 말아먹은 인간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10년을 가르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건대 옛날에는 예를 들면 수술할 때 닭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으면 뭐가 와요? 풍이 온다는 말이죠? 풍 알아요? 바람 풍 중풍 걸려 중풍 걸려 돼지고기? 돼지고기 뭐예요? 화농성 있다 골마 고름이 생겨 여러분은 다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아주 좋은 의학 정보에서 자랑가 본데 우리는 어릴 때 된장 찍어발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들은 개똥철학이 수술하고 이럴 때는 닭고기 먹으면 풍이 오기 쉽고 돼지고기 먹으면 골마서 구름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학요법이 달라 땡기는 거 실컷 잡수고 원기를 독가서 병을 이기는 게 장땡이에요 죄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이거는 싫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나쁠 것 같고 이거는 입맛이 없고 그래서 안 먹고 힘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수술은 했는데 숨을 안 쉬어 원기가 없어서 수술했는데 병을 못 이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라면 실컷 먹고 땡기는 거 이빨 먹고 이래서 원기를 독가서 암을 이기고 거기 빨라 헷갈리지요? 제가 의과대학생을 많이 가르쳤다니까 제가 살아보건대 기분 좋게 할렐루야 성령 초반할 땐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감기 걸리는 방법을 갈카드리니까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걸리딱 하는 거예요 열 받을 때 스트레스가 최고 암의 원인이잖아요 몰라요 스트레스? 그런데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리는 게 스트레스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했다면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잖아 바보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 병 걸린 게 낫고서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고서요 선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오 약간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편해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라 하든지 말든지 항상 기뻐하니까 스텐네스가 제로 포인트라는 사실 참 말긴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똑순이고 누가 바보냐 이 말이요 옛날에 시골에 저희들은 시골에 첩첩 둠의 상골에 목사님은 이때쯤 12월 말에 한 번 딱 오셔 연말에 오셔서 재직하고 성례식하고 그때 임명 딱 하고 가시는데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전당에서 출장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줄은 몰랐어요 상골짝 있으면 신학교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목사님이 오시면 세례식 전부 1년 만에 다 해 몰아가지고 그때 아주 상골짝에 할머니 여전사님이 있는데 도시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는데 할머니가 그 교회 이러면 시골에 가보면 요즘 교인들이 없어 할머니 4명 정신나간 노총각 하나 이게 전부예요 한 달 내도록 11조하고 헌금을 모으면 한 12,000원 모인데 할머니들이 무슨 11조래요 정신나간 노총각이면 돈이 있어요 미친다니까 이게요 그런데 정신나간 노총각이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에 세례받을 게다랬어요 할머니 전사님은 극적인 탓을 하고 저 등신 같은 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정신나간 노총각이니까 정신나간 노총각이나 말릴 수도 없고 당회장 목사님이 오신다 미리 오리엔테이션 목사님 오늘 세례 문답할 때 우리 교회에 정신나간 노총각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새끼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목사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걔가 원래 그런 애니까 대충 문답을 해가지고 세례를 줍시다 내가 뭐 못 살겠어요 세례를 달래서 그래서 이제 단위 목사님이 오리엔테이션을 다 받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청각이 주물질을 이렇게 있으니까 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청각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등골에 식은땀이 나더래요 그 바보 청각이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았다니까 바보 청각이 목사가 예수님을 쇠빼기 보고 중신나간 노총각이라고 무시하다가 등골에 식은 때문에 나서 시급을 딱 하더라고요 그 주간이 권한주간이었어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누가 똑순이냐 이 말이에요 선무당 사람 어중간한 지식 가지고 알랑방구 끼다가 교만 피우다가 지옥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보가 홀 행복하다는 사실 바보는 서탠내서가 없다는 사실 바보는 암이 안 걸린다는 사실 잘나가다 설교가 이상하게 나요 이선일 장노님 세 가지 딸내미 첫째는 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는 뭐요? 즐겁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기쁨이 샘솟하라 세 번째는 고맙게 생각하기는 나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든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당 세 판 지어보세요 600억짜리 예배당 지어보세요 똥줄이 땡기지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업수단 발휘해가지고 되는 건 한 개도 없더만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외를 다녀보면 별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 간호사들 데리고 의료선교를 세 개를 다녔습니다 별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뜨고 별별 사건이 다 있어요 여건 잊어먹은 애들도 있고 그런 사건 사고를 지나면서 항상 느낀 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러 선교지에 우리가 가면 개고생을 하고 와도 거기서 현장에 벌떡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와도 다 사람들이 은혜받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오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순수 국산이에요 유학파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영어로 방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편안하게 자빠져 잤어요 집사람은 영어를 잘 알아들으니까 큰일 났대 영어 방송에 엔진에 파이어에 서모거에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어 연기난다 그 말이요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단잠을 잤는데 집사람은 큰일 났대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 엔진에 연기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날 돌아와서 결혼식 줄이하고 새끼 줄이 제가 새끼 줄이 10분 단위로 빼곡하게 잡아놨는데 새끼 줄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료가 생겼다니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 엔진이 인기가 푹푹 나는데 비행기에 뛰어내리기를 하고 있어요 정거장 있어요 얼굴이 노래해가지고 집사람은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잤어요 그게 삿보로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 비행기가 불시착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와야 될 게 그거라도 불시착을 했으니 망정이지 그때 태평양 봤다 꼬르륵 했으면 이번에 강사 고 김은원 목사 일이 나온다니까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겼더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리고 일본에 내렸는데 제가 일본말은 아지노모도 다마넥이 시다발이 따까리 이런 것밖에 몰라요 제가 근데 뭐 솔찍 발찍을 해가지고 하나 대 공항 갔다가 인천공항 갔다가 한국으로 무사히 넘어온 거예요 뭔 여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원해요 만 가지가 아니면 원이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해라 고맙게 생각해 줍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전 지금도 어디서 집회해달라는 전화가 안 오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 불러주면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건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죽을 틈이 없다 그게 제 논리예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고 그때가 호시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고 있는데 건축한다고 날밤을 세우고 여러분 600억짜리 공사를 벌이나면 하루 저녁에 레미콘 차가 400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400대 레미콘 차가 들이닥치면 거의 전쟁난 수준이에요 동네가 흔들렸도 지축이 흔들린다니까요 동네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민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별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 보니까 건축할 때 제일 제가 건강검진 할 틈도 없이 건강했고 그때 제일 교회가 부흥됐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논리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바쁘다 힘들다 평온하다 죽겠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은 바빠서 미꼬라지 소금 뿌리기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잡혀진 송아이처로 눈가래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바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불러주고 쓰임 받고 그때가 호시절이라니까요 세 가지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라 기뻄을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마세요 가정의 썬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가 샘솟듯 내게 강같은 평화 바다같은 사랑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강같이 샘같이 바다같이 흘러가야 되지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초상 끝까지 해가지고 그러지 말아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와 같이 기쁘해라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라 두 번째 따라했다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 불이 붙은 건 아닌데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 이런 장작개비를 태울 때 한 개를 쌓아놓고 타오는 게 잘 될까요?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잘 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양질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양질 총량의 법칙이 뭐냐? 기도에 눈물이 쌓이고 고의만 어느 순간에 가서 양이 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 10편 56편에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전당함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오늘 밤에 내일까지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전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양이 질이 되는 거예요 또나 개나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하다 보면 가뭄에 콩 닿듯이 들어 좋은 게 나와 멀리가 그래요 너무 골라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탁 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이런 게 나오고 어떤 거는 전공을 하고 박사기를 받아도 내 모나카 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나 억지로 하면 병난다니까요 재미있게 신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때 이 말은 이 디모데가 약해 빠진 디모데가 사도바울이 안수기도 하면서 안수할 때 은사가 불이 붙어가는 데 불이 붙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열치열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은혜위에 은혜를 이열치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힘이 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사탄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심령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성장 발동 엔진 시동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국가시 넣고 계속 발동을 시동을 기름 부어가지고 주의여 주의여 이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한 번 엔진이 꺼지면 여러분 몸이 식으면 암이 자란다는 사실 세 번째 따라다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해라 이사야 40장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야구바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마무를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다 너는 조금만 이래도 피곤해 죽을라 하재 너가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세 힘을 다하시나니 마치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평지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독수리 자체가 청길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거예요 가물가물 아슬아슬한 청길 절벽 위에다 독수리가 둥지를 털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좀 봅시다 동물에게서 배운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독수리는 새끼가 어미고 크면 어미가 둥지를 확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둥지를 확 헛어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고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개모가 엄마가 독수리 새끼가 청길 절벽 낭떠러지에 내려다보면 안 그래도 아찔한 데다 그걸 확 떠미니까 죽는다고 바닥거리면서 엄마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침이에요 죽는다고 바닥거리다 보면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어깨 쭉쭉 활근 힘이 딱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날개침 같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는 시속 200km로 푸앙 하고 맞바람을 안고 뜨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새끼가 수많은 하중을 그냥 떠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몰라요? 맞바람을 타고 시속 200km로 뜬다는 거예요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뜰까요? 바람이 불어야 인연도 뜨고 전년도 뜨고 온갖 잡년이 뜬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테레비에 한번 방송할 때 이 말을 했다 죽을 뻔한 거예요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있는데 뭔 목사가 인연 저년 아니 연 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옛날에 503장 이 풍랑 인연하여서 다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짜빠졌네 직구석에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더라고요 직구석에 순풍이 불어온 사람은 그런 찬송의 맛을 몰라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환장하라고 똥줄이 땡기고 뭔 직구석이 우째 되려고 직구석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과부가 돼서 조선팔도 5형제 다 흩어져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직구석이 이 풍랑 인연하 곱게 자란 건 그 찬송을 부를 줄을 몰라 감이 안 온다니 감이 식겁을 하고 환장하라고 똥줄이 땡기고 정신이 분열이 될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불면에 밤을 세운 것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면 이 풍랑 아멘 아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살아본 게 그래 살아본 게 독수리 날개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곱게 안 길른다니까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벼랑 끝에 서보세요 고공공포 벼랑 끝에 세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곱게 인다니 궁댕이 확 더비를 뿐다니까 지독하신 하나님 그때는 죽는다고 이 시망을 넘어져 그저게 우째 이래 그때는 죽는다고 그때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천같이 너의 청춘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뒤돌아보고 웃으면서 사는 간정이요 그때는 간정이고 나발이고 망할 놈은 지구석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구석인데 사람이 그 정도 된 인생이고 뭐고 소리 없이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지구석이 다 있네 저는 우리 집안에는 미래가 없고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어린 시절에 우리 집안 절대로 쨍하게 볕들 날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건대기가 있어야지 건대기가 망할 놈을 짓고서 돈도 없고 팩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게 탁 생겨버려요 그때 덤비라 이 잡것들아 궁대에 확 덤밉히라 거칠 것이 없다만 거침 없이 막힘 없이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그때가 그렇게 생겨버려요 그때가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살라고 리바이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바이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남는 게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두 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하박국이 보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동대학교 총장님을 18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카이스터 교수할 때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카이스터 교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박사님, 교수님, 장로님 소리 듣고 평안하게 잘 살았죠 한동대학교에서 와서 김 박사님 우리 한동대학교 총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갑니다 그 산골에 지진 나는데 포항 한방에 거절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찌 쉽게 그래 노하노? 아 맞다 내가 장로지 그래가지고 그래 기도를 일주일 해보고 답을 해줘요 그래 장로님이 일주일 기도해보니까 가고 싶더래 그래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 났잖아요 감옥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부인이 김영애 근사님이요 근사님 볼 때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서울에서 그냥 김 박사님 사모님 소리 듣고 곱게 곱게 강남 스타일로 잘 살았는데 개미 기도해가지고 개미 응답받아가지고 개미 포항 가가지고 뭔 일이야? 신랑은 감옥에 처박혀 있고 그때 하나님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너의 하나님은 너의 발모가지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다 하신다 고공병 고공병 해댐도 악한다는 높은 곳으로 너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다 그 말씀을 붙들고 김영애 근사님이 응답을 받고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참 존경받는 총장님이 되셨어요 몰라요 김영애 근사님 김영길장님 그분 어머니가 안동본인데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아들들을 큰아들은 김호길 박사라고 옛날에 포항공대 학장님을 하시고 호길이 영길이 다 죽여 집안에 어머니가 훌륭하셨다 어머니 근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아들들을 잘 키웠어요 신앙생활은 선두그룹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마라톤 알아요? 42.19km를 출발할 때 전년도 우승자 세계기록 보유자는 혜택을 줍니다 제일 앞에 줄에 세워놓고 이 땅을 할 때 한 1만 명이 출발을 하면 선두그룹은 계속 1등에서 10등까지는 우리 거처 보통 촛자들 100m 달리듯이 계속 그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승을 해요 그런데 선두그룹을 하면 뺏겨서 한 5천 동쯤 젖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다시 우승을 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촛대를 멸류관을 축복권을 장작권을 뺏기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가와처럼 은혜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됩니다 애서와 같이 장작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다위치 범죄했을 때 성신을 하나님 그두고 가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촛대를 멸류관을 축복권을 장작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조건 나가라니까요 그게 선두그룹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장남이다 장녀다 집사다 권사다 장노다 그만큼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내가 장노 직본 받아가지고 괜히 내가 권사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정의 제사장이면 그만큼 부담을 주시지만 부담이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그 부담을 붙잡고 나가면 그 부담이 나를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끌고 간다니까요 그것이 미션이 되고 부담이 사명이 되고 미션이가 파서블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엄청 부담을 느끼고 하지만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고공 비행을 시킨다 천박하게 땅만 쳐다보고 돌아간다고 500원짜리 동순 5개를 죽었어요? 2개를 죽겠어요? 눈을 들어 줄을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따라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면 늘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가대원이 남아 돌거나 주일학교 반사가 남아 도는 교회에 손 안 들어 보세요 구역장 셀리더 목장이 남아 도는 사람 손 안 들어 보세요 어디라도 사람이 모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날이 가뭄이니까 이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물방울이 땡글땡글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 가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전에는 분명히 얘가 학생인데 조그마한 어린 아기인데 벌써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그 아이가 교사가 되고 성가대 솔리스트가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차세대 지도자를 걱정하지 마세요 독수리 오임결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무 지도자를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포동계 후임자를 이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든 사람 안 찾아놓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세습이 되든 그게 문제가 되지요 안 그래요? 난 관심 없다니까요 왜? 저도 그렇게 자랐고도 누가 저보고 저기 목사나 되겄나? 저희 집안에는 남자들이 40대가 되면 다 죽었어요 저희 집안에 대가리 길이 허인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마흔 살 쯤 되면 남자들이 다 죽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은 저는 노후대책을 한 번도 세 번 외에 우리는 70까지 살았다 큰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저는 부산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 교회에 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맨날 헤딩하고 부산까지 떠나면 하다본께 일이 되더라고 하다본께 테레비도 나오고 하다본께 강사도 되고 하다본께 단위 목사가 되더라고요 떠나게나 주님이 쓰시면 되는 기지 뭐 언제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되고 언제 뭐 체력이 국립이라고 되는 게 있는가 나도 그렇게 호련히 주님이 쓰시니까 되더라 주님이 들어 쓰실 동안 누가 막아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저년이 언제 시집가가지고 언제 재혼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너무 신랑극장 우리 신랑은 언제 장로되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새벽에서 같은 청년이라는 것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해 잇몸이 목회의 원리가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병든 가지가 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다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요 우리 교회는요 서울대학 가고 똑똑한 애들은 다 서울 가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서울대학 못 간 애들 취직 안 된 애들 취직 못 간 애들이 성가대하고 다 해 우리 교회 애들 그런데 설교할 때는 애들이 우리 뭐요? 우리 뭐요? 잡고 두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이쁜히 쓰시고 언제 하나님이 똑순히 쓰시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꽂아 천사들 집합 갈매일산에 가서 돈 내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천당 꺼진다 시끄러운 여자들 데리고 가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쓰실 땐 새벽에서 같이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후임에 대해서 손톱박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저도 그렇게 쓰셨듯이 하나님이 예비 겸비한 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베들렘 유치원을 나왔어요 덜판에 양치기 하다가 그냥 불험받고 소임받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덜판에서 빈덜에서 모세를 광야신학교 40서를 씌워서 쓰신다니까요 너무 여러분 사람을 골라잡아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은 병돈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알렐루야! 사도벌이 일생이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 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고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고 그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기 흘러와듯이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초라한 내 인생의 자존심, 이런 마음의 패배감, 열등감을 거듭치우세요 담대하기에 거침없이 기쁨이가 샘손드, 샘을 부일드 다섯 가지 스타일을 세팅을 해서 성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원합니다